안녕하세요. 찐친 친구들 여러분. 진희쌤입니다. 오늘 진희쌤 퀘스트 매가진에서는 여러분들과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행평가 주제는요.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봤어요. 진로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 여러분 아무래도 생기부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거고 여러분이 수행평가로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독서와 관련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생기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 하나를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그렇게 또 복잡하거나 귀찮은 그런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도 채우고 수행평가 독서활동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리퀘스트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따라란 일단 이 진로 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라는 이 활동을 선생님이 전체 과정을 세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먼저 나의 진로 분야를 탐색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수행평가를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 진로를 내가 아직 못 적었는데 진로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직업이나 진로가 굉장히 확실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이런 활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진로 분야를 탐색했으면 이 진로 분야에 맞는 도서를 하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서를 선정하는 과정들도 우리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도서를 선정했으면 이거 읽어야지. 그리고 이렇게 읽은 책을 내가 이만큼 잘 읽었어요 선생님 하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록물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볼까요? 진로 분야 탐색하기입니다. 자 여기 내가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좀 아이콘들을 한번 뽑아 봤어요. 그래서 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떤 제복을 입는 걸 꿈꾸는 친구들이 있죠. 왜 그 사관학교를 꿈꾸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혹은 뭔가를 짓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 또 판사 이런 법조계로 가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의료계로 가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얘기한 건 직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진로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유형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 직업이 뚜렷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업을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근데 아 선생님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뭘 보고 왔냐면 그 유튜브 채널 내가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데 유튜브 채널 중에 정말 너무 좋은 채널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막 그 무슨 과학 무슨 어떤 부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채널이야. 과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 이름조차도 제가 지금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태생의 문과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 어떤 채널을 내가 발견했어. 근데 그게 어떤 채널이냐면 영화 속에 나온 어떤 과학적인 원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엄청 엄청 쉽게 굉장히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비록 문과인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과학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이야 별. 그래서 별 보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별 보는 건 여러분 머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별 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데 천문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직업은 강사지만 국어 강사지만 심지어 그렇지만 별이라든지 우주 이런 거에 내가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물론 100% 이해는 못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물리이론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해서 이해는 100% 못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은 지금 생각은 못했지만 어떤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에 관심이 있다거나 요즘 여러분 주식에 대해서 학생들도 진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난 학생 때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 혹은 이런 우주 뭐 양자역학 이런 기술 분야 이런 것들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이 많다. 혹은 영화에 관심이 많다. 여러분 이 영화라는 게요.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국어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영화는 예술이긴 하지만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써야 되잖아요. 작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 서사의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교과 과목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일단 그냥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옷. 선생님도 옷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의류라든지 아니면 패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죠. 이런 내가 관심 많은 분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예체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보이나요 여러분? 머핀. 선생님 이제 나는 요리는 잘 못하고 먹는 것만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못해. 내가 밥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몇 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리 계열에 좀 관심이 많은 친구들 물론 요리는 여러분 제대로 하려면 이과로 가야 됩니다.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혹은 음악. 또 요즘은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들. 뭔가를 창작해내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체육.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혹은 미술이라든지 이런 예술 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고 할지라도 진로 분야를 탐색하는 과정은 충분히 여러분들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 진로로 삼아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로 정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도서를 선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도서 선정하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책을 선택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앞에서처럼 뚜렷한 직업이 있어. 그러면 그 직업의 종사자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쓴 책들을 본 적도 있고 어떤 강사님들이 쓰신 책 혹은 뭐 이렇게 중고등학생 대상을 하지 않아도 성인 대상으로 뭔가를 교육하시는 분들 또는 진짜 학교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의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고 혹시 이런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읽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냥 꿈꿀 때의 이야기와 현장에 실제 들어가서 몸도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는 상당히 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다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이제 직업보다는 어떤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담겨있는 책 뭔가를 설명하는 그런 책들도 충분히 진로 독서를 여러분들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청소년의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그런 책 예를 들어서 앞에 그 분야에서도 내가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그러면 진짜 그냥 진로 탐색을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도서관 가서 찾아보시면 아니면 대형사점에 가서 찾아보시면 청소년 진로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와서 나는 아직 진로 탐색을 하지 못했는데 이 진로 탐색을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책들을 읽어봤다라고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해당 직업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이런 것들도 정말 정말 활용하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소설을 읽었다고 해볼까 최근에 읽었던 소설 중에서는 생각나는 게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고 싶어요. 드라마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선생님이 소설 얘기할 때 드라마는 영화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봤어.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그런 의사라는 직업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고 내가 뭔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에도 똑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당 직업을 갖고 있는 내가 뭔가가 되고 싶은데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어떤 인물이 등장해 그런 책을 가지고 온다면 그 작품을 읽으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번 꿈꿔봤다. 만약에 나라면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책들도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책을 읽어. 근데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중학생 때 해보셨을 거예요. 독서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 다 읽고 독후감을 쓰려면 귀찮아. 이미 나는 책 읽기 활동이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저 책을 더 들여다보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기록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독후감은 있잖아. 쓰잖아.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근데 독서일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독서일지는 쓰면 내가 읽을 때마다 쓸 거기 때문에 한 책을 읽어도 상당한 분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또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나갔다는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독서일지가 훨씬 더 좋죠. 우리는 지금 책 한 권을 읽으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지만 이게 매 학기 혹은 매 분기별로 진행이 되면 여러분 이게 쌓여서요. 나중에 정말 생기부에 낼 수 있는 그런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독서일지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을 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었으면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내가 2월달에 첫 주에는 이만큼 읽었어? 두 번째에 이만큼 읽었어? 셋째 주에 이만큼 읽었어?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이 책을 읽은 날짜 혹은 처음에 독서를 계획했던 그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독서를 하면서 쓸만한 항목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별로 몇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상 깊게 읽은 부분들 정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네 번째에서 뭐였어요? 해당 직업을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 같은 거 읽으면서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아까 의사 얘기했으면 의사 얘기로 가서 해볼까? 이 의사가 뭔가 되게 막 딜레마에 빠졌어. 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에 범죄자인데 사고가 나서 우리 병원에 온 거야. 이 사람을 내가 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등장인물이 하는 선택을 보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느꼈다. 이런 인상 깊은 부분들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높게 사는 부분이 뭐냐면 이 책에서 끝나지 않고 독서를 한 후에 내가 이 독서로 인해서 뭔가를 더 하게 되는 그러한 활동들을 보여주면 조금 더 이 책을 가치 있게 읽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그냥 더 알아보고 싶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알아봤다라는 자료를 더 갖다 붙여주면 훨씬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가 잘 안 된 문장들이나 몰랐던 단어 같은 것들 나온다면 그런 것들 정리해 두는 거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읽은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거나 어느 정도 요약하는 그런 활동들 보여준다면 아 얘가 진짜 개뻥으로 책을 읽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줄 요약 정리 같은 것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요. 이러한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번의 과제를 만들 때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머리 많이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읽은 내용에서 이런 것들만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이 되는 폼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둡니다. 한글 문서나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그 형식으로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한 권 정도 읽으면서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시간도 쓰지 않으면서 내가 책을 읽었음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고 나중에 생기부 제출 자료로도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지를 몇 권을 읽고 나면 이게 정말 몇 장이 돼서 쌓이니까 포트폴리오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수행평가 내용 이렇게 한 번 마무리 지어봤고요. 진로 독서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대해서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선생님에게 남겨주시고요. 같이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수행평가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